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처리를 주장하면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 정부 여당이 혈단만 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연금특위 간사 유경준 의원은 민주당 안을 윤석열 정부 안으로 둔갑시키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소득대체율 44% 수정안을 공개 제안했지만 2주일 동안 침묵해놓고 저희가 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여야 연금특위 협상은 막판 이견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를 올리는 데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맞섰고 국민의힘이 그 중간인 44%를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국민연금개혁안을 그러면 22대 국회로 넘겨서 임기 내에 확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미 입장을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 영수회담 원포인트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한 데 대해서 결국은 28일 날 본회의 강행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 아니냐 또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야가 맞서는 상황이지만 국가 미래와 직결된 문제는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정치의 도리다 책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누구 주장이 맞는 겁니까? 대중철 사장님? 저는 이게 참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정부안을 제출을 못하는 상태에서 국회에서 공론화를 거친 겁니다. 국회의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저도 이걸 제가 관련된 걸 이전에 용역을 한 적도 있고 꽤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대로 가면 2055년이면 지금 연금 재정 자체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5년마다 이걸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한 17년인가요? 개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느 게 일단은 여론상으로는 더 우위를 점었냐면 소득보장론입니다. 자, 보험료율은 돈을 내는 겁니다. 각자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고 소득대체율은 나중에 받는 겁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좀 더 소득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보장론은 13%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으로 올리고 50%도 소득대체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재정한 정도는 뭐냐 하면 이대로 가면 재정 끝장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받자고 할 일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후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부담을 넘겨줄 일이냐 하면서 재정한 정도는 보험료율은 12%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지금과 그대로 40%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더 내고 더 받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재정적자가 2061년 가면 고갈될 뿐만 아니라 50% 소득대체율을 하면 후손들은 정말 수입의 3분의 1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40%까지도 국민연금 재정 지원하다가 거덜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국민의힘은 43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45을 주장하거든요. 44 하면 돼요. 44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하고 대통령 만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논란은 그거 같습니다. 왜 이 판에 갑자기 영수회담을 제안했느냐. 그러니까 그거죠. 핵심은. 갑자기 이재명이 왜 그랬을까 하거든요. 이건데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 급발진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가 이번에 많이 가미가 되다 보니 사실은 지금 여기저기서 약간 우려내지는 비판의 시각이 제기가 되는 거고요. 안 자체는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바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자체의 큰 문제는 저는 없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도 한번 협상을 해서 서로 타결을 지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또 가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는 의견인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른바 저의 이게 사람들에게 약간 좀 분노를 살짝 유발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장 선출 관련해서 우원식 의원 선출하고 난 이후에 당원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왜 추미애가 안 되고 이렇게 됐느냐 이래서 지금 며칠 사이에 당원이 3만 명이 빠져나갔느니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외부의 새로운 전선이 좀 필요한 거죠. 외부의 전선을 쳐서 국민의힘 내지는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아무래도 당원들은 거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분이 잠깐 잦아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측면이 사실은 굉장히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외에서 비판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은기 부대변인.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굉장히 영리하게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중요한 국민연금 문제를 이런 정치적인 소재로 활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코미디 같아요. 그냥 뭐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아까 배종창 소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2차 연금개혁이 2007년도에 됐으니까 17년 만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개혁이 골자가 뭐였냐면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 60%에서 지금 현행인 40%로 줄이는 거였거든요. 그걸 다시 이제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43% 올리냐 45% 올리냐 이 문제인 것이고 보험료율 올리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17년만도 아니에요. 언제 마지막으로 올렸냐면 98년도입니다. 26년 전에 올리고 지금까지 올려왔어야 되는데 계속 유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득대체율 부분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금개혁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왜 나오냐면 그 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가 현행대로 가면 2055년이니 지속 가능성이 없다. 미래세대 그러니까 제 세대도 아니에요. 지금 한 저 세대로 치면 저 제 세대의 한 아들, 딸 세대죠. 10살 이렇게 된 사람들이 미래에 부담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 이거를 지금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현행대로 갔을 때 지금 싸우고 있는 43%, 44% 이거 가면 어떻게 되냐면 43%로 가면 연금특위 자료에 의하면 연금 고갈 시기가 63년이 된다는 거고 44%로 가면 64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개혁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현행에 대한 일부 수정 아니에요. 지금 43년에 고갈 시킬 거냐, 63년에 고갈 시킬 거냐, 64년에 고갈 시킬 거냐를 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합의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게 되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황당하고 웃기고 그럴 겁니다. 정치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가 문제다, 정부가 문제다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둘 다 한심한 거예요.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게 본질은 지금 안 건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이 안으로 가더라도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다섯 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다 받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낳은 아들, 딸들. 여기가 사실 30세가 되고 30년이 지나고 이러면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늘어나고 져야 될 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다수잖아요.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수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어른으로서 되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심지어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이 내용도 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또는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이 이걸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공론화 과정에도 이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토론회 주제는 왜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는지 이겁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도 조국 대표인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등장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복권은 안 됐습니다. 아직 복권이 안 돼서 실제로 피선거권이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연금은 얘기하는데 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대권과 또 여러 사람들의 적이 막 막 부상하고 있어요. 다급해졌다? 지금 이제 마음이 좀 다급해지는 건데 지금 연금을 던지는 거는 비정상적인 수를 사실은 던진 거거든요. 그래요? 이게 굉장히 미리 생각하고 기획이나 계획에 의해서 던진 수가 아닌 게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도 자교하고 상의도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무적인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수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위한 그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를 끌어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권의 대표주자는 이재명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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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도 아니고 조국도 아니고 영수회담을 할 수 있고 영수회담을 제안해가지고 설사 그 제안이 거부된다고 하더라도 그 거북나 수용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야권의 대표주자는 이 이재명 대표 나 자신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던지느라 했는데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연금의 그런 보험료율을 50% 가까이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게 아무리 여야가 합의했다라도 실제로 그게 합의돼가지고 진행되면 받아질 수가 없어요. 이 연금 제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결함이 있고 실패했다는 게 국민들께서 공유되지 않으면 진행되기가 어려운데 한편으로는 그걸 또 공유하다 보면 연금 납부에 대한 거부가 생기거든요. 납부 거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서 딜레마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걸 사실은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위해서 써먹는다는 거에서 굉장히 괴탄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다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민주당은 이 대표 발언을 적극 옹호하면서도 당황해하는 기색도 보였다. 연금특위 간사인 민주당 김성규 의원은 이 대표의 제안은 상당히 용기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나도 깜짝 놀랐다. 특이와 상의도 안 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급발진을 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저는 이건 철저한 계산화에서 나온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자기를 위협하는 변수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후퀘 의장권 관련해서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경수도 요즘에 뜨죠. 또 조금 전에 제가 당원 한 3만 명 정도가 탈당을 최근에 했다. 이런 보도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당원들이 모두 조국 혁신당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가 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이번 본인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또는 대통령이 절대 안 받을 거라는 것도 알고 던진 카드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성주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가 누구냐 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예요. 김성주 간사 이야기는 소득대체율이 원래 50%가 소득보장론인데 그게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되는데 이걸 낮추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소득대체율은 40년이면 40년 그 기간을 다 불입을 해야 그 대체율이 돼요. 그러니까 23년간 불입했으면 절반밖에 안 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사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오늘 따끈따끈하게 발표된 한국갤럽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련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무선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건데 여기서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총선 압승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지율이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민주당이 31%, 국민의힘도 좀 내려가긴 했어요. 29%. 그런데 무당층이 무려 22%나 됩니다.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전에 총선에서 압승을 했을 때는 50%를 넘어갔던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집도를 보여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만나자, 단판 짓자 이렇게 되면 일종의 이슈 파이팅이 되고 결집도는 더 제고됩니다. 방금 전에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미애 국회의장이 불발되면서 좀 삐그덕거렸잖아요. 여기에 결집도를 다시 제고시키면서 강성 지지율을 또 뭐냐 하면 대체불가를,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호탕하게 만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2, 3명 정도다. 조국도 안 되고 김경수도 안 되고 역시 2, 3명이구나. 이걸 노렸다고 봐야 됩니다. 네, 댓글도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금개혁, 미래세대를 좀 생각해라. 이러한 원론적인 말씀 주셨고. 영수회담은 쇼. 아주 짤막하게 의견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요령 키우는 꼼수 정치. 여야 막론하고 비판해야 마땅하다. 매도 먼저 받는 게 맞다. 당장 개혁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당도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기만 할 게 아니라 불일치 지점을 조리있게 알려줘야 대국민 설득력이 있다. 이런 의견이요. 이런 시국에 연금개혁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왜 자꾸 윤과 회담하려는지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별 차이가 나지 않으니 양당이 해결하면 될 것을 왜 대통령과 둘이서 만나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건지 아님 45% 아니 정부 아니라고 잘못 알았 건지 이런 의견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내밀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정부 안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열 몇 개 되는 거를 연금국회에 떠넘겨놓고 나중에 공론조사해가지고 두 개로 압축해서 50% 나온 거예요. 그럼 공론조사는 왜 한 거야? 공론위원회는. 그러니까 수용을 안 할 거면 정부에서 딱 안을 만들어서 설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다 떠넘겨놓고 거짓말이니 이게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상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이때까지 안 된 건 아까 전에 원영석 당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보험료율 때문이거든요. 보험료율을 올리는 건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연금고갈 시기를 63년까지 미룰 것인가 64년까지 미룰 것인가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거짓말이니 뭐니 정치인들이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용수회담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용수회담을 해서 풀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라고 해서 국론위원회까지 거쳤던 안이잖아요. 지금 이게 뭐하는 국민들이 이거 내용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야가 다. 그런데 연금 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그래서 저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현안 가지고 해야지 이런 문제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할 일이 아니에요. 어른이 할 일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국민연금에 관심이 있어서 개혁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말을 던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이슈가 터질 텐데 어쨌든 여권에서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 했을 때 그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지도 했었지만 거기와 발생하는 정무적인 어떤 파급력, 폭발력 그런 것들은 그 전에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만 하다가 정말 이제 한번 해볼까 했던 그 시점에 그 정치적인 파괴력은 어마어마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특히나 13%, 9%를 13%로 올린다. 이게 여야는 보험료율을 합의했다고 해요. 그 부분까지는. 그런데 이거를 실제 시행하면 과연 이게 그냥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그게 합의된 대로 하면 되지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겠냐.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발사 버튼이 누르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폭발력을 가진 그런 이슈로 돼가지고 진행될 거라는 건 여권 또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쇼잉을 하는 거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개혁의 책임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떠넘길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연금개혁을 어떻게든 국회 마지막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챙길 수도 있고요. 또 민생 위주생 이슈를 치고 나간다. 또 이런 점도 부각되기 때문에 이를 게 없다. 꽃놀이 패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이런 당선자들이 일거의 페이스북이다. 거친 표현을 했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얕은 소금수에 노란하면 안 된다. 제목을 읽혔었고요. 안철수 의원은 연금개혁하는 척 연금제도 파탄내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제목을 썼고. 나경원 당선자는 이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 맞법은 없다. 그런 맞법이 있다면 그건 소금수다. 이렇게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연금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금의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고가식인데 그 고가식이도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득대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고가식기는 61년, 63년 등으로 나눠지지만 그때의 재정폭은 훨씬 달라져요. 그래도 소득대체를 조금 낮춰놓는 것이 재정이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순수한 의미를 가지고 연금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사실은 더 중요한 걸 건드렸어야죠. 왜? 지금은 우리가 얼마 얼마 이렇게 계속해서 붙다 보면 나중에 65세 이상 연금을 받는 연령대에 일단 월 얼마씩 받는 이게 확정급여형이에요. 그런데 후손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가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확정보장형으로 가자. 그 이야기는 적어도 내가 얼마만큼 냈으면 그 냉금만큼 정도로 보장 적어도 최소한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더 맞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니, 이거는 국가 보장제도 아니냐. 그러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다수당 대표니까 이야기를 꺼내놨어야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군인연금하고 사학연금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미 투입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든지 합하자든지 아니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수하고 사회적 보장제도로 가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요? 인기가 없거든. 복잡하거든요. 그럼 군인들이나 사학연금이니까 교사들이 완전히 반대하고 성토일을 날 수 있고 사실은 이걸 건드렸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체무가 1200조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당장님께서 이거 보험료율 지금 이렇게 9%에서 13%를 급격하게 올리면 반발이 있을 거다. 그런 이유 때문에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못 올린 거예요. 그걸 안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폭탄 돌리기가 된 거고 의대 증원 문제가 9번 시도에 있다 실패한가고 2008년도에 계획이 뭐였냐면 보험료율을 15.9%로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거였어요. 2008년도에. 그런데 2024년이에요. 이게 인기가 없고 누군가가 돈 더 내야 되는 문제니까 특히 그건 저희 세대나 윗세대가 더 내야 되는 문제니까 반발이 있단 말이에요. 반발이 있어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험료율 이렇게 13% 올리는 것도 대승적인 결단인 것이고 이거 이번에 연금 계약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여야 붙어가지고 1% 포인트 가지고 싸우고 이럴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데 저는 말이죠. 이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 내용도 어쩌면 함성득 임혁백 비공식 회동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왜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형국을 보면 지난번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응해줌으로써 성사가 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약간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한번 열어줘서 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영수회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지만 함성득 임혁백 비공식 회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총리 후보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약간 앞을 가릴만한 사람들은 정리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기용을 안 하고 비서실장 기타 그런 얘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도 유해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간에 약간 적대적 공생관계 비슷한 그런 관계가 좀 형성이 돼 있고 그게 어쩌면 이면합의에 다 포함이 돼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래서 영수회담의 향후에 영수회담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굵직한 건을 좀 처리해보자는 정도까지는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연금개혁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굵직한 사안 중에 하나잖아요. 이번이 됐든 아니면 22대 국회가 됐든 그러니까 제가 보건된 이 이슈를 좀 당겨서 이슈화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영수회담을 열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그널을 보낸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다음 국회에서 임기안에 확실히 개혁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도 뜻이 같다면 너무 정치공학적으로만 보지 말고 두 분이 뭐 원포인트 만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안 하기에는 정치공학적인 요소가 너무 이 정치를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제껴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평론가님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도 음모론으로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멀리까지 많은 수를 미리 미리 이렇게 예비해놨다고 하기에는 정무적인 상황이라는 게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그렇게까지 볼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자 이제 일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금 전문가들은 MZ세대에게 비폭탄 떠넘기지 않으려면 현행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을 19.8% 이상 거둬야 된다. 그러니까 5% 이상 더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마련한 개혁안은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젊은 세대가 볼 때는 답답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짜증내고 있는 거지.